안녕하세요. 지금 제 눈에는 점심 너무 무거워도 맛있고 근데 얘가 얘가 농구면 되게 되게 맛있어 진짜 기울이 다 아픈데 가도 안 끝나는 줄 나 저기 중간에서 기억나서 이쪽으로 딱 안여서 1등인 척 할까 이럴 척했어 자기가 진짜 종아리 아파 다녀올게 나 걷는 거 완전 잘해 가깝다 가깝다 돌려오다가 이렇게 뛰어 천천히 이렇게 뛰어 아 아 아닌데 아 오 오 우와. 우와. 흥 흥 흥 흥 흥. 형. 이게 너는 다시 뭘 하는거야. 우와. 잠깐만. 잠깐만 나도. 나도. 나도 나도 나도. 다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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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주